인류는 불완전한 지배 중이야. 완벽해지려면 사슬을 끊어야 돼. 머리 사슬에서 인류가 해방돼야 돼. 여기서 끊는 거야. 우리가 있는 데서. 그게 BF의 시작이었다고. I am not invisible.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피라미드의 최종적. 제가 하는 최고의 기술은 항상 무기의 형태로 왔습니다. 이 모든 것의 끝에 누가 사용했는지. 완전한 지배 중이 되고 싶지 않아? 그 다음 주에 계속落자. 운명합니다. 그리고 최종의 전쟁이 돼. 이게 뭔가 뭔가 그걸 미쳤을까? 또다른 철기인가? 그 이후에 상징은 스스로가 yourself. 내가 모든 게なんです. 그 이후에 상징은 바를프다.